내가 ㅈㄴ 어이없는 게 있어 내가 ㅈㄴ 미국 유학하거든? 유학을 갔어 근데 걔네들이 좀 작더라? 거기가 좀 작은 거야 ㅈㄴ 실망했잖아 아 거기 보려고 간 건데 일단 미국인들이 좀 나를 좋아해 미국인 중에서 나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어 그 남자애가 나한테 고백을 갈긴 거야 뭐라고 할긴 줄 알아?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지훈아 너랑 사귀고 싶어 그 지랄 하는 거야 그냥 영어로 했겠지 뷰리풀 지훈 I love you 왓더 와 내가 그냥 바로 거절했지 근데 걔가 좀 많이 잘생겼었어 키도 크고 몸매도 ㅈㄴ 좋고 근육질에다가 빵댕이 ㅈㄴ 탄탄하고 빵댕이가 아니라 엉덩이라고 하자 아 ㅈㄴ 레전드였는데 여튼간 거절했지 왜 거절했냐 난 남자를 안 좋아하니까 아 그리고 또 여자가 나한테 고백을 한 거야 근데 걔는 키가 190에 얼굴이 진짜 ㅈㄴ 예뻤어 그래서 내가 또 걔가 고백을 어떻게 했냐 나보다 더 프리티한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나보다 더 예쁜 예쁜 지훈아 넌 나보다 더 예뻐 난 너한테 반했어 그 지랄 하는 거야 아 씨 진짜 근데 나보다는 못생겨가지고 내가 안 받아줬지 알간데 라는 게 아 아 감사합니다.